하와이 휴 자! 오늘은 오랜만에 모바일 게임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게임 대툼이렁 일단은 인기 탭에 올라와 있길래 한번 해보는 건데 앞에 시작하자마자 비엔젤 천사가 되기? 뭐야 니 문을 통과하면은 제가 천사로 변하는거에요 가보자구요 일단 뚜둠 오오오오오오오오 아아아아 아아아아 장미 또로로록 또로로로로록 여기서 천사 악마가 통과가 되구요 어떻게 되는가 뭐야이거 이거이거 게임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번에는 악마가 되기에요 짜잔 악마가 됐습니다 마구마구 해골을 먹고 치르고 악마로 변신 짜잔 짠짠짠 오오 완전히 데빌? 교회냐 카지노냐 지금 카지노로 선택했고 마구마구 먹고 달려 아 아 점프 어 저 앞에 오오오 오오 대왕 악마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개꿀 잠깐만 이거 뭐야 나 악마가 천직인가 설마 자 요번에 선택지는 천사와 악마 둘주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걸 선택할거에요 아 근데 전판에 악마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니까 요번엔 천사로 변신해가지고 완벽하게 활약해보겠습니다 롤롤롤롤롤롤 자 천사가 됐어요 덫자는 대천사가 됐어요 천사는 평화를 원해요 마구마구 받고 드디어 천사로 변신했어 그렇지 이야 가보자 날아올라 저 선사의 상자 맘에 드네요 저 앞에 못 떨어졌네 짜잔 이번에는 악마가 됐어요 다시 돌아온 악마찡 악마로 변신 간다 자 뭐야 방금 뭐죠 훔치는 걸 선택한 건가 자 도시 파괴 가보자 한 번 더 나에게 저 곱하기 100짜리 상자를 주세요 아 또 떨어진다 아 지금 천사대 악마 1600 vs 3000으로 거의 두 배 차이 나거든요 아 이거 밸런스 좀 맞춰줘야겠는데 홀로로로로로로 이번에는 이거 뭐야 천사탕이야? 오케이 천사키지 쫙 올려주고 이번에는 깔끔하게 먹어서 오 샵샵샵 샤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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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ynt사 chatting angen 제발 샤럭 짝 샤럭 샤럭 Sei 종훈 총 Were tougher 멋쥬고요 피해주면서 모빙으로 싹 다 먹어주고 총이 짱이지 이것보다 더 강력한 악마는 될 수가 없는 건가? 이거 게이지 올라가는 것까진 보고 싶네요 이거 100% 채우면 뭐 줄지 궁금하네 게이지 쫙 올려서 싸라라라라라락 소로록 천사 싹 다 먹어주고 와우 와우 아 아 근데 이번에 천사게이지 완벽하게 채웠는데? 뒤에 미니 패틀도 생겼고요 뭐야 천사 100까지 가나요 달려 오! 뽀뽀 대천사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똥게입니다였지 오 드디어 근데 천사가 악마 진영 제낍니다 따단다단 육천사이다 아 악마 이렇게 당하고서만 있을 수는 없죠 아까의 그 저력을 보여주자고 완벽한 악마가 되겠다 이번에는 디아블로급 대악마가 될거에요 자 전쟁조화 계속 올리고 오 자 오케이 뒤에 이제 미니 악마까지 소악마들까지 생겼고 저는 이제 거의 뭐 루시퍼급의 사탄이 되었습니다 따다다다다다다 어이 내놔라 상자 백배 두둥 이거 여덟배 적용해주면 순식간에 7200 오 역전하긴 했는데 어머 천사쪽에서 아까 방금 되게 많이 먹은거 같아요 좋아 다시 한번 대천사 노려보자고 두루루루루루루루루 오 30 두루루루루루루 다시 한번 대천사 날아올라유 호롤롤롤롤롤롤 쭉쭉쭉쭉쭉 가 이게 아마 대천사가 되면은 100배짜리 상자 주는거 같은데 가보자 가보자 완벽했어요 완벽했어요 에이 내놔라 상자 좋아 빠바뿌뿌 우와 천사가 많이 넘었네 이것도 거의 다 찼는데 남자 천사 악마 스키인가 보구나 저거 오케이 다음 구름맵까지는 한번 넘어가 봅시다 끄 연하게 예 지옥불로 채워주고 악마 도박 어 아 요번에는 대악마가 되지 못했어요 에헤이 슈루루루루루루루루루 가다가 떨어지겠구만 이거 이번에는 100배까지 못갈거 같으니까 50배에서 떨어집시다 슝 아 잠깐만 아 어림없는 소리 아니 이러면 천사가 역전할 각인데 다음 맵으로 넘어왔어요 여기 또 뭐야 구름맵? 오 여기는 뭐 구름나리 같은게 생겼네 슈루루루루루 타고 내려와서 마구마구먹어요 계속해서 달려요 대천사가 되어요 룰루루루루루루루 자 가보죠 이거는 100배 인정이지 아 결국에는 천사진영이 승리하는 거 각인거 같네요 빠밤 16800 와 아까 악마진영 그 엄청난 차이 오 저 뒤에 스타트 부스트라고 광고 보고 왔더니 날개가 하나 생겼네요 이걸로 천사놈들 다 때려잡는다 가자 흑 와 자 순식간에 악마가 됐는데 안 돼 대악마가 이렇게 무너질 순 없지 슬픔 선택 오케이 다시 한번 루시퍼의 젤입니다 이거밖에 없어 근데 거의 뭐 대천사 대악마 원툴이네 이거 뉴패턴 없나요 역시나 예상은 했지만 이런 모바일류 똥겜 여전하네요 자 저것만 보고 마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수련의 메타로다가 악마에게 기회를 한번 더 줄게요 와 이번엔 진짜 망했다 올라가지도 못하겠는데 날개 해주세요 선생님들 아야 아 99% 언제 풀리냐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나 스킨 받아야 된다고 스킨 안 받았더니 그대로 날아가 버렸어요 이거 맞냐 안 돼 어